말씀 앞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셋에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루는 지혜이니 목숨과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려웠던 은자 그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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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을 믿어 그려웠던 은자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